신기하다. 뭐가 신기해? 길에 카메라가 있는 게 신기해. 길에 카메라가 있는 게 신기해. 야외 촬영 안 했어요? 네. 아니 근데 5030이 혹시 뭔지 아세요? 5030, 7080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느낌 아니고? 5030? 7080을 얘기했는데. 이게 5030이 4월 17일에 새롭게 시행이 되는 90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는 50km 그리고 주택과 보행자 위주의 이면도로에서는 30km 하향 조정을 하는 교통 안전 정책입니다. 사실 10km만 줄어도 사고 확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면 교통 체증이 심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별 차이가 안 난대요. 그리고 교통 체증보다는 사실 우리 모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는 꼭 지켜야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또 다음 장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네.